먼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일이 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빌리포스 2장 5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 두 번째. 여러분 지금 흐름을 알고 계세요? 아이디를 우리 열두 가지 아이디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아이디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수의 일꾼. 그 다음에 거룩한 전사. 그 다음에 몸의 예배자. 그리고 두세 개의 승리자. 오늘은 여섯 번째 아이디를 드립니다. 성숙한 제자입니다. 자기를 성숙시켜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섯 번째 아이디를 여러분 앞에 드리고요. 선물로 우리 제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거 자꾸 잊어버려요. 토퍼. 예쁘게 날짜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아이디를 다 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그거 꽤 비싸요. 다 수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디 중에서 아마 가족 있으면 몇 개씩 이렇게 나눠서 드릴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의 신부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성숙한 제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성숙한 제자입니다.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디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지향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표때가 하나도 없어요. 표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요. 우리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제목은요. 인간의 감정은 정말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미로우신 분, 두려우신 분 아니면 어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의외로 열정적인 존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어떤 스위스 시계 같은 기계적인 그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사랑의 열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사랑의 열심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려는 인내와 성실과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어떠하냐? 우리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때로는 그게 너무나 애를 태워서 마치 이 장이, 창자가 꼬이고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수반하는 그러한 열정. 그래서 파토스라고 얘기하죠. 페이서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갈수록 생각의 위치는 인간에게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우리 양육하면서 생각은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우린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생각 없이. 생각은 내가 잘 익숙해진 발걸음 하나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뭘로 산다? 발로 산다. 예배는 뭘로 드린다? 몸으로 드린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때로는 슬픔과 같은 때로는 고통과 같은 열정.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약점이 있다면 그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죄의 가장 쉽게 포로가 되는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우리를 숙주로 삼습니다. 죄는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그래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게 인질로 잡히고 죄가 우리를 숙주로 삼는 데 가장 좋은 공격 포인트가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그 유혹에 너도 나도 금방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진리를 설파하시고 행하시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감정에는 전혀 좌우되지 않는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 그것은 틀렸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감정보다는 이성이라고 그리고 명분보다는 실천이라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보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는 보배 바로 그 감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피하고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감정을 그렇게 숨기려고 하냐면 죄가 무서워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열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홧김에 사고칠까 두려워서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다 튀어나와서 내가 완전히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릴까 두려워서 우리는 감정을 정주시하고 그리고 이성을 가장하고 은폐해가지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고 실천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맞아요. 맹목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리고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히면 그런 이기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면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인생이 실패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은 바로 그런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어펙션 그 사랑과 극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성품이고 선물이고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여기고 뭔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는요. 이 감정을 죄가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냐면 항상 역방향으로 다가와요. 거꾸로 다가와요. 그래서 적반하장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말투에서 안자를 빼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안 했지? 안 갔지? 안 할래? 안 갈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말뿐인데 그런데 그 말이 항상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 거꾸로를 타고 감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위산이 역류해서 불쾌한 느낌인 것처럼 감정은 언제나 역류하는 쪽으로 반대방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언제나 오해나 불신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오해했네? 믿을 수가 없어. 너무나 막무가내야. 이게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가 쓰는 방식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감정은 상황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화가 났다고. 오해가 되니까 내가 분노했다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슬프다고. 그래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되게 미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감정에 내가 사로잡혔다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은 뭔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도 역시 자기를 잘 조절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이라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에서 이 죄는 비로소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죄는 감정을 우리 자신을 해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 해서 해치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방어를 해요. 그리고 무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만든 감정이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극도로 나면 사람들은 나중에는 문을 닫아 걸고 그리고 자기를 해치기 시작합니다. 내버려 둬. 나 좀 내버려 둬.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래. 그러니까 내 문제니까 관계하지 말고 제발 꺼져줘. 그리고 나를 좀 내버려 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 안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해치기 시작해요. 죄가 목표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작은 피해의식 그런데 그 피해의식이 자기를 해치게 만들어요. 이게 심해지면 방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오염된 감정 속에 있으면 나 하나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는 용기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 죄를 누가 가져다 주는가? 인격적인 존재에만 죄는 통용되는 거예요. 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인격적인 악이에요. 성경적으로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면서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된 거라고 원망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좌절감이, 슬픔이, 그리고 내가 이 죽게 된 아픔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베 아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실컷 믿는다고 믿으면서 내가 인생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소리칠 수도 없는 마음의 고통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이냐고 소리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거라사의 미친 광인처럼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도 종종 그렇게 역방향으로 가다가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우리가 간증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에 어떻게 다가왔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역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동안 내내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은혜에서 사는 사람 같다고 눈물로 기도도 하는 걸 봤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수치심 때문에 울은 것이고 마음에 기가 막혀서 분노 때문에 치가 떨려서 울은 거라고 그 마음을 누가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남들에게 나도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럴 듯한 간증 하나 말해주고 싶지만 이제는 내 감증에 진실하고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아우성들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장님도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목회자도 가서 들으면 그 서슬퍼런 하소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뭔가 이 사람 좀 가라앉혀 줄 최고의 상담사는 없을까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단말마적인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있지 않나요? 극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나도 알아요.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고 상황에 내몰리고 내몰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슨 상태와 같냐면 술에 만취한 상태하고 똑같아요. 술에 만취하면 딱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이 상당한 경제에 이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상태는 최악의 내면 상태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가장 무슨 버럭이, 소심이, 우울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육체를 쳐서 육체의 질병이 되면 이것은 이제 치료의 차원이 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많은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술 먹고 우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도 심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게 좋아서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죄는요. 가장 잘하는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만입니다. 기만. 이건 성경과 결의를 인간을 연구하는 그 오래된 연구에도 항상 나와 있어요. 죄는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고 기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정 상태를 기만하는 그런 요소가 죄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감정에 시달리면 금방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만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빛을 받고 있다 보면 우리가 죄의 속성을 느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을 정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 그 안에는 기만하는 연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안에도 그게 있어요. 제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연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와 한편이 돼서 속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대사가 되면 서로 서로 아우성처럼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구 목사님 누가 요새 너무 힘들대요. 움직이기도 어렵대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금을 전폐했나요? 안 그럴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휴가도 갔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다가 투자도 했을 거예요. 사람도 만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1차적인 멘토링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느낌이 솟아올 때 그것을 케어하지 마십시오. 돌보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거 어떻게 누구하고 누구하고 나눠야 되지?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냥 돌보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버려 두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상처 공동체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어려운 일은 돌봐주세요. 실제로 드러난 상처는 만져주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상처는 돌보지 마세요. 그건 돌볼 방법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상처. 그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허위가 있고요. 자기 기만이 있고 페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망가뜨려 가는 거예요. 분노는 오르만져 주지 마세요. 오르만져 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 악이 바친 거 이거 오르만져 주지 마세요. 죄의식을 갖는 것이 양심이냐 하는 거 그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내 안에 나는 어두움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지옥은 뽑아보니 손에 한 움큼이라고 그랬어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 같은 절망과 끝도 끝도 없는 무적인 같은 그런 어둠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뽑아보니까 한 주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먹밖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아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온갖 것으로 거기다가 대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서론이고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얼마나 고귀한 능력인지 알려주십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제압하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불악무식한데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데 저 말씀의 권세는 어찌 된 일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자연현상도 다스리셨는데도 바리세인과 사두겔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함정을 파고 결국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네. 상황을 다 해결하지 못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안식일에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쌓여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죽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일찍 오셨더라면 이 일이 없었겠나이다 원망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그의 제자들 힘들게 할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고 배가 고팠을 때에도 그리고 원망하는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논리적이고 그리고 완전 무결한 신적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감정은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만 몰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완벽한 감정의 소유자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감정을 가진 성숙한 존재가 되어 산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간절한 모습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깊은 연민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연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던 연민은 그것밖에 있어요. 안 됐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지?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제가 이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런 게 연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연민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상황이 만들어낸, 빚어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대속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 빚을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긍일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를 치료하고 여러분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아픈데 내가 위로하는 거 하나도 도우면 안 되죠. 저는 멀쩡한데 지금 아픈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받게 할게요. 기도받게. 이것은 난처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정은 난처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 소멸하는 불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연민과 긍일은 치료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득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와 같은 정말 불에 태울 것 같은 사랑과 그와 같은 긍일로 누가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금방 나은 것처럼 여길 거예요. 제가 의사 앞에 가면 신청하면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레르기가 그게 이르렀을 때 의사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도 알레르기 있어요. 그때 제 알레르기 절반은 치료됐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의사도 알레르기 있네. 어떻게 생각하면 야 뭔 말을 못해. 제가 불면증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도 불면증이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알레르기 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건강하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제 기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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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아들이 죽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있었던지가 안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치유받은 것 같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연합하여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처럼 내가 너와 하나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과부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으셨다고 해요. 그 죽은 사실 때문이 아니고요. 그 외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연민의 정이 아니었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서 일으켜 주십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한 통분함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명하시고 나사라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유도 선수처럼 그 죽음에 대해서 한판승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7장 9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서 저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오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원격적인 신앙에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해요. 그렇군요. 원격적인 전의와 치료. 오늘은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오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오십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었고 물러서지 않는 겨련함을 나타내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주님의 겨련한 대속의 눈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슬픔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 예수님이 가지셨던 놀라움과 그리고 성령의 탄식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진실을 드러내고 그들의 환불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상처 속으로 깊이 깊이 뚫고 스며 들어가서 치유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걸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감정을 따라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스며 들어간 거예요. 그 파토스가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감정을 정말 다시 순수하게 회복하고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느냐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휘말려서 늘 역방향으로 이용당했던 그 감정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감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는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누군가 슬퍼하면요 거기에는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건들면 내가 비어요. 다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는 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요. 지금 네 상황이 어떤데 기뻐할 자격이 되나? 그런 자격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룩한 감정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러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눈물은 그의 완벽한 삶의 악상기호 같은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지 그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떠밀려서 생기는 비명이나 파열음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는 말씀이에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 없는 찬양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섬김도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땡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멋진 청년 문화도 좋고 아우리치도 좋고 우리들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좋은데 말씀을 사랑함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느낌.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아름다운 파동.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때로 마구마구 웃고 싶어집니다. 또 마구마구 슬퍼지고 싶습니다. 이 애통함과 간절함. 이 감사와 감출 수 없는 감격. 환희와 벅찬 충만함. 이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감정. 세상에서 말하는 공감능력? 그게 뭐에요 도대체? 공감능력이라는 게 뭐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눈높이만 같이 해도 뭔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그보다 몇만 배 되는 메가톤급 공감능력 치유할 수 있는 힘, 그 감정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요 그 직장은 땡을 잡는 거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 거에요. 다 격려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은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데 저것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만 기쁘되 여러분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요 물정 모르는 나만의 이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심각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볍게 기뻐하는 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임종순간 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슬퍼하고 마음 놓고 애통하십시오. 그게 뭔가 자기에게 억눌린 감정이거나 뭔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절망해서 아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눈물은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실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마치 그것이 면죄부인 양 아니요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할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말씀으로 인해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충만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빌리포스에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의 눈물과 그의 기쁨과 그의 슬픔을 품으십시오. 그것으로 이 세상을 막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속임수를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얻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